아 그대에게 드릴 말이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이네 아주머니 그 혹시 그 밥 있나요? 밥 밥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이네 잠깐만 여기 좀 타도 되죠? 네 공짜로 제가 운전을 해도 안 되죠? 맞아 맞아 네 SK텔레콤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이네 네 저 재워주세요 하루만 SK텔레콤 고마워 네 고마워